녹즙 챙겨주셨어요? 네 챙겨주고 싶어도 뭘 먹어야 할지 모르신다고요? 아 좋은 건 아닌데 귀찮아서 안 드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맛이 없어서 못 드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80시점 그린스틱입니다 녹즙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 떨어진 분들은 녹즙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뭘 드셔야 될지 솔직히 잘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케일은 좋은 거 알아? 네 그런데 뭐가 또 좋은지 잘 모르고요 사실 음식궁합도 잘 몰라요 집에 막 남는 채소 집어넣어? 네 그냥 아무거나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녹즙이야 아니면 찌꺼기? 찌꺼기는 아닌데 사랑을 정성에 담아있지만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선한 걸 넣어야 되는데 사실 채소라는 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시들시들해지거든요 맞습니다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버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저는 녹즙이 정말 요만큼 나오는데 설거지는 또 이만큼의 아 맞아요 쓰레기는 또 이만큼의 버리는 게 더 많고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귀찮고 네 설거지에 뭐 아 이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녹즙기 사놓고 며칠 하다가 안 하시죠 또 안 하시는 이유가 네 열심히 짜서 줬는데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맛이 없거든요 맛이 없어 맛이 없다고 저도 기껏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신랑이 어 뭐야 이거? 네 맛이 없는데 라고 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오늘 딱 이 제품 드시는 이거요 네 이거 드시면 딱일 것 같습니다 귀찮지 않고요 맛있고요 네 87가지를 궁합을 참 넣어서 효소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87종 그린스틱 그린스틱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타 먹는 효소 녹즙 87종 그린스틱 아직 모르셨어요? 무려 87가지의 과일 해초, 곡물에서 꼭 필요한 효소만 담았습니다 네 네 효소 방식이라 커피 믹스랑 물에 타드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찬물에도 잘 녹더라고요 네 사과 맛이 나서요 아이들도 잘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녹즙 좋은 건 아는데 아 이거 귀찮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네 맛이 없어서 못 드셨다면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87종 그린스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커피 믹스처럼 정말 딱 뜯어서 그냥 물에 타 드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간편하니까 좋고요 맛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일, 채소, 해초, 곡물 그 중에서 아주 유해한 성분만 효소만 이렇게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맛이 왜 있죠 이게? 어? 맛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녹즙이 맛이 없어서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근데 가루가 사실 어? 색깔이 녹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맛은 고소한 선식 맛이 나요 어? 거기다가 사과 향과 그 레몬의 풍미가 딱 느껴지니까 음 아이들까지 잘 먹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지 녹즙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87가지를요 80종 그린스틱입니다 네 사먹는 효소 녹즙 80종 그린스틱 1887년부터 건강식품을 생산해온 130년 전통의 일본 이토 한방제약의 정식 수입 제품입니다 네 대한민국 식약처에서요 이 각가지 87가지의 유효성물이 인증하느라 무려 석 달이나 걸렸고요 네 우주식품 기술적입니다 짧은 시간에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을 드실 수 있는 것이 네 87종 그린스틱입니다 맞습니다 아 1887년에 생겨서 87종인가? 어? 어머 소름 야 1887년이면 진짜 옛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토 라는 분이 일본에서 건강항방에 대해서 만들어서 팔다가 이게 이제 이어져서 2대 3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그 처음부터 사실 일본에서 이제 워낙 건강 관련돼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네 요즘은 백세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장수하실 수 있도록 대신 건강하게 네 그게 모토라고 해요 그렇죠 슬로건 자체가 마음을 형태로 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식품들을 형태로 만들어서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토의 또 슬로건이자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강식품은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병 걸려도 병원 가면 몇천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일본과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는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방의약 창원에서 평소에 건강식품을 챙겨 넣거든요 네 그들은 식품이라 아니라고 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건강식품을 잘 먹는다고요 맞아요 그 시장에 발달했는데 그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 130년 전통에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간다는 87종 그린스틱을 수입을 했는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87가지 리스트인데요 엄청납니다 이걸 식약처에서 받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요 각각의 다 성분을 검사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렸던 거죠 듣도 보지 못한 성분이 많거든요 이 안에 네네 여기 백코마 흑코마 이거 몰라요 저도 이런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건강식품 많이 팔아봤는데 네네 이런게 있어요 방울다닥이 양배추 저도 몇개 모르겠더라구요 듣도 보지 못한 건강식품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네 식약처에서는 당연히 다 검사해야죠 맞습니다 적당히 그랬대요 너무나 소중한 제품이에요 네 세달이나 걸려서 네 들여온 제품 그것도 87가지를 다 먹으려면 먹기도 힘들어 이걸 효소로 만들어서 네 간편하게 물에 타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맞습니다 정식 수입 제품이니까요 네 안심하고 드십시오 네 타먹는 효소 녹즙 87종 그린스틱 양배추, 시금치, 무화과, 케일, 파인애플, 차가버섯, 효고, 보리새인, 미역, 검정콩 등 무려 87가지의 채소와 과일, 해초가 한 포에 들어있구요 거기에 고물까지요 이렇게 클로로필, SOD, 플라보노이드, 천연 비타민, 단백질, 칼슘이 들어있어요 네 효소라서요 소화와 흡수가 빨라서 참 좋습니다 효소 좋은 건 다 아시죠 저희가 굳이 얘기 안해도 효소를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이게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것들을 도와서 소화를 촉진해주고 효능 효과를 높여주는 게 효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몸에 효소가 부족하면요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거든요 네 요즘 같은 때 면역력 때문에 과일 챙겨드시고 야채 챙겨드시고 따로따로 챙겨드셨다면 오늘 이 87종의 그린스틱 한 포로 한 방에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즙을 87가지 다 해서 갈아서 드시는 건 물론 좋지만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87가지 아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난 아니죠 네 식약처에서 정말 헉했다는 다 소개를 못해 시간 없으니까 네 네 주요 성분 10가지를 좀 한번 저희가 뽑아봤어요 네 네 그래서 업체 대표님한테 저희 시간 없어 10가지만 주세요 했더니 10가지도 많아 맞습니다 양배추 이거 좋은 거 아시죠 그쵸 양배추 위에 좋다는 건 뭐 위에 네 위에 굉장히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근데 이 위에 좋지만 여기에는요 87종 그린스틱에는 식이섬유가 양배추의 무려 30배 30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 네네 여기 아래요 우와 대단하네 대단하네 식이섬유 때문에 양배추 주신다면 굳이 그 배부르게 안 드셔도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시금치 좋은 거 아시니까 넘어가고 맞습니다 케일? 이거 뭐 비타민, 미네랄, 아미로산, 지방, 단백질 케일만 드셔도 좋잖아요 당연히 들어갔고 무화과 들어갔고 파일애플 들어갔고 차가버섯 들어갔고 미역 들어갔고 중요한 거 있어요 보리세입이 들어갔습니다 보리세입 아마 저희보다 건강을 생각하시고 챙기셨던 분들이라면 더 잘하실 거예요 요새 뭐 다른 방송에서도 요새 의학 방송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보리세입이 완전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폴리코사놀이라는 이 성분 이게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네 우리 몸에 건강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바로 이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이 nar 바로 여기에 합격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만족하실 겁니다. 거기에 또 표고버섯 조금 아시죠? 검정콩 그 있잖아요. 서태라 그러나? 설이태, 설이태. 아유, 이것까지 해서 그냥 이걸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네, 검정콩이 노화방지한다고 그것만 따로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노화는 누구나 싫잖아요. 87까지 드셔보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면서 평생 못 먹어 못 드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87종 그린스틱입니다. 타먹는 효소 녹즙 87종 그린스틱 누가 드시면 좋을까요? 네, 녹즙을 먹어야 하지만 자꾸 녹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잦은 다이어트로 영향 불균형이 걱정되시는 여성분들, 또 채소 안 먹어서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너무 좋습니다. 백세시대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수험생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으면 좋은 거.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들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글쎄요. 저희 아들만 그러나요? 채소 진짜 싫어합니다. 당근 귓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썰어가지고 우리 백분만 만들거나 몰래. 그다음에 주먹밥만 끓여서 이렇게 주죠. 모르게 당근이 없는 줄 알고 먹게. 저도 저희 아들이 지금 아직 어리긴 한데 야채를 너무 안 먹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인데 이 그린스틱을 사실 요크르트에 넣어줬더니 너무 잘 먹네요. 잘 먹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그런 분들이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잘하는 아이들은 각종 미네랄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다 챙겨줄 수 있겠어요? 87가지를 시장 장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효소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굶는다고 몸이 망가져요. 맞습니다. 여자들은 솔직히 1년 365일 다이어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굶고 안 먹고 하다 보면 영양의 밸런스, 균형이 깨지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그때 가볍게 우리 그린스틱 함께 하시면 밸런스 맞춰지고 사실 건강은 균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사실 공부라는 게 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뇌가 엄청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영양 불균형이 오면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또 그린스틱이 도움을 드릴 수 있죠. 네. 공부할 때 우리 부모님께서 한 잔 딱 타서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려 하면서 주시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제 주위에도 요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정말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 푼씩 선물해 주시면 그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녹차, 녹즙을 챙겨 드실 텐데 귀찮아서 맛없어서 안 챙기셨다면 그린스틱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다는 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소 성분으로 87가지 먹으려면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소화도 잘 되고 흡수까지 좋으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자,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사시려면 영양 챙기셔야 되거든요. 87종 물에 탐험의 효소 그린스틱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탐험의 효소 녹차 80종 그린스틱 한정 수량입니다. 오늘 구입하시면 전용포도 포함해서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한 박스 안에 20포 들었으니까 한 포당 1,500원. 1,500원 거예요. 이야, 싸네. 너무 싸죠. 이거 코피 한 잔을 말해도 4, 5천 원 하잖아요. 요새 6, 7천 원도 돼요. 근데 여기 87가지의 효소가 들어있어요. 네네. 그런데 1,5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버틀까지. 버틀. 그리고 두 박스 구입하시면 버틀 두 개가 가는 거. 그럼요. 너무 좋죠. 오늘 홈쇼핑 런칭으로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만 버틀 예쁜 거 이렇게 드리니까요. 오늘 귀에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한정 수량입니다. 네네. 한정 수량이에요.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네. 요 버틀은 아이스 전용입니다. 영하 40도. 가만있어봐. 영하 30도. 영하 30도면 보통 냉장고가 영하 20도거든요. 그래서 꽝꽝 얼리셔도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얼음 얼어서 그린스틱 딱 넣어가지고 아이스.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녹즉으로 싹 드시면 됩니다. 네네. 40도까지 미지근한 물까지는 가능합니다. 요 버틀까지 꼭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막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녹즉 챙겨 드셨어요? 네. 챙겨주고 싶어도 뭘 먹어야 할지 모르신다고요? 네. 좋은 건 아는데 귀찮아서 안 드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맛이 없어서 못 드신다고요? 그러면 챙겨 드릴게요. 87종 그린스틱 모르셨다고요? 이제 아실 수 있어요. 87종의 과일, 해처, 공물에서 꼭 필요한 효소만 남았습니다. 네. 커피밍크처럼 물에 타드시기만 하면 되고요. 사과향이 나죠.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잘 먹습니다. 저약이 좋아하더라고요. 1887년부터 건강식품을 생산해온 130년도 통해 일본의 이토 한방제약의 정식 수입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이 87가지 유효성분을 인증하느라고요. 무려 석 달. 석 달이 걸렸습니다. 우주식호 기술적이에요. 짧은 시간 비타민과 미데랄 표수까지 한방 해결합니다. 타먹는 효소녹집, 패시티촌, 그린티, 양배추, 시금치, 무화과, 케일, 파인애플, 차가버섯, 표고, 보리세이, 미역, 벙종궁 등 품차입니다. 87가지의 채소, 과일, 해초, 국물이 한 포에 들어있어요. 이밖에 클로러필, 에소, 디플라보로이드, 전염비타민, 단백질, 칼슘까지 들어있습니다. 효소라서 소화와 흡수가 정말 빠릅니다. 빠르고요. 타먹는 효소녹집, 87종 하루 한방 찬물이랑 미징여러분에 다 드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는요. 요크루투는 아이스크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요. 어떤 것께 원해드리냐면 자, 녹즙을 먹어야 하지만 자꾸 놓치신 분들 있으잖아요. 챙겨드릴게요. 잦은 다이어트로 영양 불균형이 걱정되시는 여성분들 많으실 거고요. 효소, 채소 먹지 않은 아이들 챙겨주세요. 네, 장수시대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수험생들께 권해드릴게요. 네, 오늘 구입하십시오. 타먹는 효소녹집, 88종 반정수대입니다. 전용도 포함해서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